안녕하세요 이건 이게 섞어 해야 하는데 눈이 여기가 계속 달달 움직이는 거 있죠? 마그네신 부족하면 이렇게 찔러지는 거 네 괜찮아요 이거 어떻게 밥을 못 먹으러.. 눈 감고 계신 건데 아 그럼 눈을 뜬고 있으려고 그래 못 고쳐요 이거? 못 고쳐요 변호사 좀 하셔도 하셔야지 마사지샵에서... 짧아요? 짧죠, 지금 뭔가? 석바는 상태에서 말 하도 못해요? 네, 이제부터는 말씀 부탁드려요 이렇게 말 아예 못해요? 네 보컬설로 하면요? 그래, 말 못하는 게 제일 답답할 거예요 저렇게 말이 많은데 생각 같아서는 립부터 바르고 싶은데요? 립 바라도 드리냐? 드디어... 아유... 소리 다 시원해 으으음... 으읏음... 말씀 하시면 안 돼 으으음... 입만 계속 지래 입만 계속 지래 입만 몇 번이나 지래 그런데도 말을 해. 되게 답답하더라고요. 답답하죠.